연예인은 신기하게도 살을 정말 똑딱똑딱 잘 빼요. 심지어 애기를 낳은 후에도 빠르게 감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연예인 다이어트의 비결은 뭘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살을 잘 빼는지와 일반인이 연예인처럼 확실한 체중 감량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연예인이 유독 살을 잘 빼는 이유와 일반인이 살 빼기 어려운 이유는 사실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기부여 때문이에요. 연예인은 주 업무가 촬영이다 보니 비주얼이 정말 중요해요. 비주얼 관리가 곧 커리어로 이어지죠. 촬영 전날 붙지 않기 위해 음식은 물론이고 이 물조차 마시지 않는 배우도 있다고 합니다. 매일이 촬영의 연속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한 높은 동기부여를 늘 받고 살죠. 최근에 바디 프로필 촬영이 유행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일부터 당장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바프 예약이 잡혀있다. 그럼 살이 찔려야 찔 수 없습니다. 촬영의 주 업무가 아닌 일반인도 연예인과 비슷한 큰 동기부여를 받는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결혼식이에요. 이때는 예쁜 신부가 되기 위해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게 돼요. 정말 맨날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도 작심 3일도 못 가던 사람도 이때만큼은 체중 감량에 성공해요. 제 친구 중에 다이어트 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살을 진짜 못 빼는 친구가 있었는데 결혼식 날 살 빠진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동기부여의 힘은 강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결혼식 이후에 80% 이상이 다시 살찌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결혼식, 예쁜 신부 라는 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한순간에 사라지다 보니 더 감량하는 거는 당연히 어렵고 감량했던 체중을 유지할 의지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일시적으로 너무 큰 동기부여를 받아 다이어트하면 평소에는 지키기 어려웠던 고난이도의 다이어트 식욕을 무제한으로 참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서 참는 동안 식욕은 더 덜 끌어오르고 동기부여가 끝나는 순간 그동안 참던 식욕이 한 번에 폭발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강력한 동기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동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나 체중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00kg 이하로 떨어뜨리긴 어렵고 00kg 이상은 절대 용납 못한다 하는 그런 체중이요. 예를 들어 민지는 평소에 잘 관리하면 52kg를 유지하고요. 방심하면 54kg까지 찝니다. 민지에게는 살이 쪄도 54kg를 넘어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지가 일주일 여행을 다녀와서 체중을 확인해보니 무려 55.3kg까지 찐 거예요. 이 체중은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체중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이 체중만큼은 절대 안 돼. 큰일 났다. 나 급하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다이어트에 몰입해 생각보다 쉽게 52kg로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여기서 문제예요. 동기부여의 한계. 52kg에 도달하는 순간 체중 자체로 받던 동기부여가 사라지면서 더 이상 다이어트에 몰입할 에너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약속이 오늘 저녁까지만 오늘따라 단 게 너무 당겨서 등 다양한 이유로 다이어트는 다시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이어터 분들이 이와 같은 이유로 체중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비슷한 구간에서 이 증가 감소만 반복하게 돼요. 자, 그래서 촬영할 일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동기부여의 영향 없이 진짜 체중 감량에 성공하려면 내일부터, 아니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도 상관없는 계획을 세워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지금 보내고 있는 일상에서 30%만 바꾸는 거예요. 뭐 엄청난 동기부여 없이도 이 계획을 지속할 수 있도록요. 이 계획 세우는 데에는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쉬운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시, 나는 매일 밤 10시에 야식을 먹는다. 하면 2분의 30%를 바꾼 일상은 저녁과 야식을 합쳐서 저녁 8시에 조금 늦은 저녁을 먹는다. 로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나는 매일 2회에서 3회 정도 틈틈이 간식을 먹는다. 이런 경우엔 갑자기 디저트를 완전히 끊고 식단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30%만 바꿔서 나는 점심, 저녁 사이에 특히 디저트를 참기 어려워하니까 이때 200칼로리 이내에 간식을 먹어야지. 이렇게요. 마지막 세 번째 예시, 나는 평일엔 그럭저럭 나쁘지 않는데 주말에는 끝도 없이 계속 먹는다. 이런 경우엔 나는 주말에 계속 연달아 먹는 게 문제니 먹고 싶은 음식을 먹되 식사 시간을 정해두고 먹자. 평일과 비슷한 식사 시간에만 식사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맞는 플랜을 찾으시면 돼요. 나는 지금 야식 습관도 있는데, 디저트 습관도 있는데 하루 물은 1리터 마시기도 어려운데 하루 아침에 갑자기 내 일상을 100% 바꾸 계획을 세워서 매일 물 2리터, 10시 전에 취침하기, 아침에 공복으로 2시간 운동하기, 저녁은 무조건 샐러드 먹기, 6시 이후 금식하기. 이런 계획들 세우지 말고 오늘 내가 보낸 일상에서 딱 30%만 바꾼 계획을 세워보세요. 동기부여 없이도 이 계획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만요. 자, 그럼 영상을 보신 지키미분들은 내 최근 생활 패턴이 어땠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내일부터 바꿀 30%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탈 다이어트에 관심은 많은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지키미를 위해 탈 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